잘 끓고 있죠? 지금 아주 잘 끓고 있어요 이게 원래 시래기 시래기 넣고 끓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래기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연차 휴가 써서 아침에 새벽에 안 나가서 나가서 살려고 했는데 오늘 집회 관련 때문에 통화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 시간이 돼서 얼른 준비하고 방송하고 나가야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김치 넣고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끓여 놓고 가야 아들하고 서방님하고 먹지 않겠어요 조금 감상해 보세요 잘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밥도 이렇게 한 소대 놨어요 여러분도 지금 집회 올 준비하고 계시죠? 이따가 우리 축제 분위기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뵈요 일단 아는 공개가 들어갔어요 일단 아는 공개가 들어갔어요